이슈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한 리플레이션 이야기보다 오늘은 또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신다고 하셔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도 괜찮았고 요즘 사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꾸 기술주로 눈이 가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뭘까요? 당장의 사실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시장에서 실적 시즌과 실적에 열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게 그 성장성을 계속해서 주가로 인정을 시켜주고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또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 게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된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안 좋은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희비를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재 업체들 그리고 우리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좋아요. 그런데 또 이 업체들이 대부분 2분기 실적이 좋냐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또 실적 시즌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이 또 각국의 정책으로 수립되고 있는 그런 지금의 국면을 굉장히 또 성장의 기회를 분명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정책을 성장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봤을 때 최근에 전기차 얘기하니까 중국에서는 또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6월에 전기차 시세를 한 번 또 레벨업을 시켰었던 총매제가 좀 됐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사실 저희 시간 통해서 전기차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더 속도를 가파르게 만들고 있고 실적과 무관하게 혹은 지금 사실 그런 업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실적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성장성만 좀 주가에 부여시켜주고 있는 쪽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차 섹터들은 계속해서 주가 고공행진이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대응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말씀해 주셨던 정책적인 부분들, 중국이 좀 끌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중국에서 나왔었던 전기차 의무 판매제, 뭐 이른바 좀 쿼터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월 13일에 처음에 초안이 발표가 됐죠. 중국 공신부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책으로 수립을 했고요. 이에 대한 의무, 의견 수렴을 거쳐서 27일 좀 확정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사실 뭐 그냥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는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된데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재밌어요. 이게 포인트를, 우리가 탄소배출권 같이 어떤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전기차 판매 대수에 따라서 이 포인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나 점수는 모아가지고 뭐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안 받기 위한 수단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모잘란 만큼 포인트를 중국 정부한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한테 뭔가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 한 대당 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1년 동안 100만 대 정도의 차를 파는 자동차 회사라고 그러면 2018년부터는 8%의 포인트를 의무적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8만 포인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점, 그리고 순수 전기차는 주행거리, 1회 충전당 주행거리에 따라서 3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대 정도를 파는 완성차 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8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팔아서 8만 포인트를 채우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4만 대, 그리고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는 약 2만 7천 대 정도 수준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중국이 인구 수에 비해서 자동차 연간 판매량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900만 대 정도가 1년에 팔려나가는데 단순 계산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약 115만 대 정도, 그리고 전기차 기준으로는 75만 대 정도, 그리고 아주 한 번 충전하면 오래 달리는 걸로 지금 기술이 정평이 나 있는 테슬라의 모델 S, 최상급 모델이죠. 이 정도 기준으로 해도 50만 대 이상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전기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자동차,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중국도 뭔가 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먹힐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끄집어내고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사실 큰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기사가 나왔었는데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를 부양한다라는 정도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과연 선진국들은 어떤 식으로 전기차를 더 사용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잔인할 수도 있고 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가 내연기관차를 2040년에 판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솔린차, 디젤차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종류를 어쨌든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를 2040년부터는 아예 못 끌게 한다라는 건데 그럼 2030년에는 독일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50년이라고 했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도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몰라 한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많은 전기차에 대한 발전이 있겠지만 2025년, 2030년 이런 때부터 이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차는 판매 중단되는 나라가 생긴단 말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속하게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는 사실 각 보고서들, 전기차 점유율이 얼마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예견했었던 수많은 보고서들은 지금 와서 보면 그 내용들은 사실 약간씩 틀리고 있어요. 그렇게 급속도로 확산은 안 되고 있고 사실 국내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이 전기차가 안 돌아다니기로 유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의 관점에서 전기차 섹터를 접근을 하면 사실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예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 얼마만큼 또 이제 버스라든지 또 공용차량 같은 부분들에서 얼마나 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죠. 중국에는 또 전기 오토바이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지나갈 때 깜짝 놀라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지금 중국의 MS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재미있는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테슬라의 좀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를 옛날보다 좀 덜 가져도 되는 이유가 사실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과거에 투자를 해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주도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 1위 업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YD가 사실 압도적인 작년까지만 해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전기 택시라든지 전기차 택시 그리고 전기차 승용차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좀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올해의 MS를 펼쳐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냐. 북경차와 상해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BYD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BYD는 어느새 3위권으로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31%에서 17%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3위권까지도 밀려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 테슬라만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잘 팔고 있는 글로벌 상위 업체들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판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는 분명히 패러다임을 만들고 뭔가 해기문의를 쥐고 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꼭 이 업체의 판매량 그리고 전체적인 이 업체의 성장세만 보고서는 판단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현기차라고 하는 굴지의 기업이 또 대한민국에는 있지만 전 세계에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의 3사 흔히 얘기하는 독 3사들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또 어떤 먹거리 전략을 가져가고 있냐를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진짜로 이런 타겟 연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실제로 2025년까지는 미국에 판매하는 25% 차량에 대해서는 플러그인 차를 채택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25년까지 마찬가지로 200에서 300만 대의 연간 판매를 계획을 합니다. BMW 같은 경우에도 2025년이 되면 모든 모델에다가 순수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모든 모델에 출시를 한다고 밝혔고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10개 종류 이상의 전기차를 당장 2020년까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당장 2년인데 실제로 지금 한 대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는 이 독일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들이 10종 그리고 전체 판매 볼륨에서 25% 이 부분을 차지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기술을 주도하는 업체들 BYD 전통적인 강자였던 업체들보다도 이런 업체들이 한 번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 해계문위를 어떻게 쥐고 가기 위해서 싸울까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전기차 업체들이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뛰어드는 것도 좋은데 뛰어들어서 과연 그 파일을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는 사실은 나라의 정책에 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홍콩에서 나온 아까 랭킹 뉴스에서도 보셨던 것 같은데 홍콩에서 테슬라가 4월 동안 한 대도 자동차를 팔지를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잘 팔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한 번 볼게요. 올해 1분기에 3,700대를 팔았습니다. 3,700대를 팔았는데 3월에만 2,900대를 팔았고요. 1, 2월에는 사실 잘 못 팔았고 3월에 갑자기 좀 많이 팔았는데 4월에는 0대, 한 대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종료하면서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는데 모델S 아까 얘기해 주신 가장 대표 모델이죠. 7만 5천 불이었던 게 세제 혜택을 빼버리니까 13만 달러 가까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너무 비싸진 거죠. 어쨌든 전기차가 우리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세제 혜택을 지우고 나면 굉장히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모델S에 대한 생각 아니면 또 모델3가 어쨌든 이번에 새로 나와서 테슬라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정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전기차에 대한 생각은 아직 판매나 어떤 실적적인 면에서 거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홍콩에서도 본 게 0대를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숫자로 생각해 보면 아직 개화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 아무리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그 판매대수 보면 몇 천대 수준 이건 사실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볼륨과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직 개화되지 않은 시장이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판매 집계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전기차라는 섹터에 대해서 더 큰 꿈을 꾸고 주가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전기차라는 게 무조건 거의 오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까 홍콩에서도 보신 것처럼 전혀 개화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끼치는 영향은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눈에 안 잡히고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열릴 것 같은데 분명히 열릴 때 당장 그게 열린다 열린다면서 안 열리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시장에서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골드만삭스에서 연말에 재미있는 레포트가 나왔었어요. 1961년도에 예전에 개봉했었던 고전 영화 중에 더 그레이트 레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미국부터 유럽까지 자동차 경주를 하면서 횡단을 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더 그레이트 배터리 레이스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의 레포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로 나왔었습니다. 골자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 거고 2차 전지 업체들의 엄청난 배터리 공세들이 펼쳐질 건데 투자 매력도는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는 생각보다 낮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과 치킨게임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가 그 골자였습니다. 한 번 또 그 시장이 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무리 이런 정책이 나오고 프랑스에서 40년부터는 내연기관을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해도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생산하는 LG화학과 삼성 SDI 주가는 크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대신에 가장 가파르게 이런 부분들을 호재를 받아들이고 튀어오르는 쪽은 역시 소재 업체입니다. 전기차를 놓고 우리가 투자 매력도를 따져본다고 하면 완성차보다는 배터리 업체 그리고 배터리 업체보다는 여전히 그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투자 매력도를 타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LNF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생산하고 있는 양극재 물질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코발트와 리튬 가격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소재들의 가격이 아주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노력은 흔히 얘기하는 에코프로와 LNF 같은 3원계 물질의 수요를 계속해서 급증시킬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직 에코프로와 LNF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매출이 의미 있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들은 전동 공구라든지 전기 자전거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시장까지 이 부분이 넘어갔을 경우에 늘어날 폭발력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음극재도 마찬가지죠.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일진 머티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흐름을 다시 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포스코 캠팅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전기차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우리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써줘야 되고 확대되어야 되는 소재에 집중을 하자. 이런 쪽으로 좀 마무리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저희가 만든 시간 속에서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전기차를 이야기를 할 때 완성차보다는 조금 더 밑에 배터리를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밑에 소잿단에서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이슈메이커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투맨이었습니다.